결혼정보업체, 정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무료 회원 얘기가 가장 놀랍습니다. 김대원 아나운서, 혹시 이렇게 믿고 한번 소개를 받아볼 수 있겠어요? 저는 사실 화면을 보고 나니까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요. 제가 듣기로는 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려면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들여서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가입비를 낸 여성이 가입비도 내지 않고 마음도 없는 남성분한테 저런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. 똑같은 변호사인데 임방글 변호사님은 수백만 원의 돈을 내고 박기대 변호사님은 무료로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거 진짜 확 오는데요? 어떠세요? 제가 항상 그 점을 제일 억울하고 속상하게 생각을 했는데요. 그런데 아까도 화면에도 봤지만 그렇게 아르바이트 속 무료 남성 회원이 만남에 과연 얼마나 진지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. 고액의 가입비를 낸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가 나온다면 이것은 그 업체로부터 기만을 당한 것까지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실제로 젊은 법조인들을 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, 남자 법조인을. 그럴 경우에 한 여자가 한 5, 6명의 친구들을 모르고 만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결혼한 동생 중에 하나는 그 친구만 모르고 있어요, 사실은. 그 친구 부인이 제숙 씨 되는 분이 사실은 친구 5명이랑 따로 소개팅을 했었던 여자인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서로 말 못할 비밀인 거죠. 왜냐하면 그게 통해서 그걸 원하는 분들은 서로 그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. 그래서 그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. 굉장히 씁쓸한 현실입니다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중매 잘 서면 술이 석잔이요, 못하면 뺨이 석다라고 합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. 부디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소비자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결혼정보 회사의 불공정 행위 계속되지 않을까요? 네.